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고광현 대표입니다 점심식사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공부할 분들은 또 공부를 또 부지런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주가 다음주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10월도 다음주 되면은 이제 절반 넘어가는 그런 달이죠 이제 10월 11월 12월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좀 잡아 봤습니다만 50% 플러스 50%죠 당연히 플러스 50% 먹기 좋은 종목 두 개 요거는 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플러스 50% 먹기 좋은 종목 두 개 오늘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화면에 화면에 보이는 종목이 아까 화면에 보이는 종목이 이제 힌트죠 그래서 아마 화면이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이 뭐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등했었죠 원래 4월달 5월달 6월달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상당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무료방 우리 무료방이 있거든요 네이버밴드 무료방이 있는데 그 네이버밴드 방에서 혹시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중 일부 일부는 뭐다? 일부는 매도해서 매도해서 이 종목으로 옮겨가도록 그런 것은 이제 뭡니까? 교체 매수죠 교체 매수 그래서 원금 회복 원금 회복을 위한 원금 회복 원금 회복 내지 뭐 손실 회복 손실 회복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금 회복이나 손실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바로 교체 매수죠 교체 매수 교체 매수 물론 뭐 교체 매수가 뭐 100% 성화한다 이런 뭐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확률적으로는 확률적으로 요쪽으로 교체 매수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또 어제 무료방에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도 같이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 어디로 무료방으로 오시면 되겠죠 한번 무료방 먼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은 바로 우리 무료방에서는 이제 바로 실시간 특히 AI 캐치 AI 캐치로 실시간 종목 추천과 집중적 리딩 관리를 하고 있는 무료 네이버밴드라고 하는 곳이 있죠 무료 네이버밴드 주식방이 있는데 여기 채팅창에 알려드록 할텐데 여러분들 또 채팅창이 지금 안 열리죠 채팅창이 안 열려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유튜브 화면 유튜브 화면 하단에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제목이 보이죠 동영상 제목이 보입니다 제목 제목이 고광현 플러스 50% 먹기 좋은 종목 두개는 이렇게 해서 제목을 손가락으로 툭 치면은 손가락으로 한번 툭 쳐보십시오 툭 쳐보면은 밑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밑에 동영상 설명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개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보시면은 고광석 고광현 대표 AI 캐치 최강 단타 창시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바로 무료 네이버밴드 주식방 핵심종목 매수매도 추천해서 여기 영어로 된 부분이 있죠 영어로 영어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을 보통 링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무료방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한번 잘 여러분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밴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이버밴드 네이버밴드 들어가면은 이렇게 무료 네이버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김에 본김에 또 오늘 미국시장도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시장 오늘 미국시장 아침에 끝난 미국시장 끝났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끝나는 10월 10일 토요일 마감 미국시장 주요 동향 메이드 바이 고광석 고광현 대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한 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미국시장이 어떻게 끝난지 좀 확대해서 보면은 네 10월 미국시장 주요 동향 미국시장 금리이나 압박 시장이 들썩이는 종목과 전략 공개 다우지수 0.97% 상승 S&P 0.61% 상승 나스닥 0.33%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석평가를 다뤄뒀습니다 한번 살짝만 보겠습니다 뉴욕증시의 상승세는 미국 도매물가 P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킨 점과 주요 은행지의 실적 호주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와 더불어 은행지의 긍정적인 실적이 결합하여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 점이 주목됩니다 이렇게 해서 9월달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9월 PPI 전월 대비 변동업수 예상치 0.1% 상승을 하해함 9월 근원 PPI는 0.1% 상승 전월치 0.2% 상승해서 둔화됨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의 실적 호조된 얘기가 나왔고요 은행주 실적 호조되다 보니까 기술지라든지 소비자 관련 주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다지 좋지 않았죠 테슬라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실망감 로보택시가 뭐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잔뜩 기대감을 줬었는데 결국은 실망감이죠 로보택시 실망감으로 9% 가까이 9% 가까이 급락했고요 반대로 이제 우버라든지 리프트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의 실망감 반작용으로 10% 안팎으로 급등 그래서 기술주의에서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가 실망감을 불러일으킨 반면 차량 공유 업계의 우버와 리프트는 그 반작용으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혁신을 이끄는 기술기업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더불어 투자자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기술주와 서비스주 간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네이버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아까 입장에 서서 네이버밴드 한번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금리 동결 및 인하 가능성에서 11월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25BP 25BP 25BP면 0.25%죠 25BP 인하 확률이 90%로 되어 있고요 동결 확률은 10% 50BP 얘기는 없어요 요새 50BP 50BP면 0.5%죠 0.5% 그 얘기는 없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50BP 0.5% 또 인하를 하게 될지 우리 시장도 0.25% 인하를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0.25% 인하되면 이게 바로바로 뭡니까 대출 대출이라든지 대출 우리가 딱 받지 않습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금리가 올라오면 어때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그런 대로 되지만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기준금리 오르기가 무섭게 그냥 재빨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리를 그냥 금융기관에서 올려버리죠 반대로 이렇게 0.25% 얼마 전에 좀 우리가 인하가 됐으니까 그것도 대출에 기존 대출에 좀 즉각 즉각 반영하면 좋은데 또 반영은 안 해주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들 요새 그냥 명예퇴직 명퇴자금 아무튼 그런 걸로 그냥 막 그냥 돈잔치 버리고 있죠 그 돈이 은행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정말 핏땀 흘려서 번 돈들이 상당한 부분인데 그 돈을 갖고 정말 돈잔치 버리는 것은 뭔가 뭔가 물론 은행도 기업은 기업이죠 뭐 사기업이긴 하지만은 뭔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 및 투자 전략 요약 한번 더 해보면은 이번 시장의 긍정적 흐름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운행주의 실적 호조가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운행주와 일부 저평가된 우량기술주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밴드 한번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요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50%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요거 화면에 있는 종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냐 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바로 선진뷰티 사이언스라고 하는 화장품 주식입니다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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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선진뷰티사이언스 선진뷰티 선진뷰티 사이언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이미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무료방에서도 많이 무료방송이나 무료방에서도 많이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선진뷰티 사이언스죠 그동안에 어때서 한번 종목의 흐름만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까요. 그동안에 아주 빌빌빌 거렸죠. 아주 빌빌빌 거리다가 어땠습니까. 원래 4월달에 4월달 5월달 6월달에 7천원 7400원이죠. 7400원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24000원까지 갔죠. 7400원 했던 것이 24000원 갔으니까 얼마 올라갔습니까. 약 17000원 올라갔죠. 금액으로 따지면 17000원. 7000원 했던 것이 17000원 더 올라서 24000원까지 갔다. 약 한 250% 정도 올랐네요. 바닷건 대비해서 300%는 좀 안되는 것 같고. 250% 그래서 250% 가서 24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어땠습니까. 많이 내려와 있죠. 6월달 6월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10월이죠. 6월 7월 8월 9월 9월 10월 3개월 4개월 약 4개월간 약 4개월간의 기간조정. 약 4개월간의 기간조정과 고점대비 마이너스 54% 고점대비 마이너스 54%의 뭐 가격조정. 그래서 기간조정과 가격조정을 거치면서 언제라도 언제라도 급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너무나 너무나 여러분이 좀 관심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신규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측면보다는 신규보다는 이미 기존에 했었던 거 여러분 혹시 놓치신 분 정말 마지막 마지막 막차 마지막 탑승 마지막 막차라든지 마지막 탑승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상으로는 차트상으로 보면은 100점 만점에 이거는 한 98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차트상으로 보면은 100점 만점에 이거 봐야 얼마짜리 차트냐. 한 98점. 100점 만점에 98점짜리 차트다. 그래서 거의 특별히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 아주 최악의 악재 최악의 악재 이런 것만 없으면은 뭐다? 거의 뭐 날라간다고 봐야죠. 거의 뭐 100%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주식에서 100% 확실하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확실합니다. 보장합니다. 이러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 경험 아마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만은 뭔가를 보장한다. 확실하다. 무조건 간다. 이러면은 멀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왜? 한마디로 이제 사짜냄새가 나죠. 사짜냄새. 사짜냄새가 나죠. 그러나 제 생각은 저는 뭐 100점이라고는 압니다. 그냥 98점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그렇고요. 차트. 그러면은 차트 말고 기본적 분석은 어떤가? 기본적 기본적 분석석. 즉 재무제표라든지 이쪽은 어떠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 조금 적어서 좀 글이 작아서 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레알 등 선진 비티 사이언스죠. 로레알 등 다수의 글로벌 업체를 거래체로 확보. 무기 자외선 차단제 핵심 소재에 대한 독자적인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화장품 소재 기업 FDA, NAA를 획득하였음. 샤넬이라든지 로레알 등의 브랜드의 화장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바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자외선 차단 소재, ODM 전용 공장 착공, 자아사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등으로 매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1년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480억, 22년도 640억, 작년도 720억. 올해는 아직 3분기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고 1분기, 2분기 발표하니까 한 426억, 426억. 426억이면 3분기, 4분기 발표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냥 산술적으로 곱하기 2, 곱하기 2하면 약 850억이죠. 850억. 그래서 전년도 매출액 지금 4년 연속, 4년 연속 매출액이 증가죠. 4년 연속 매출액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역시 37억에서 53억원, 90억원. 올해 반기, 1분기, 2분기까지 상반기에는 약 76억이니까 한 15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역시 4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다? 주가는. 그래서 적자 회사가 아니죠. 흑자 회사입니다. 그렇게 매출액이 아주 크거나 영업이익이 아주 크거나 순이익이 아주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흑자 기업이다. 그렇고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부채 비율이 72%니까 100%를 기준으로 하죠. 부채 비율을 보통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다 하면 재무적으로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100% 이하다. 이러면 재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회사의 유보율 1000%가 넘죠. 그런 모습이고 해서 재무적이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재무 안정성, 실적 증대 이런 면에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1번 차트. 1번 차트로는 98점. 98점. 실적.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4년 연속 증가. 물론 3분기, 4분기 발표가 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별일 없으면 4년 연속 증가가 거의 확실시 되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한 90 몇 점이랄까요? 93점 할까요? 93점. 93점.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성,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업종이 바로 화장품이죠. 화장품. 화장품. 그래서 그동안에 장기 뭡니까? 화장품은 장기 뭡니까? 장기 조정이죠. 장기 조정. 장기 조정에서 뭐다? 장기 조정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장기 상승 추세 전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 추세 전환.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선진 비제 사이언스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매수가격, 목표가격, 손절가격 이걸 따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 기존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 무료방송, 아니 무료방송이 아니고 무료방, 네이버밴드 무료방에도 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50%, 50%, 플러스 50% 먹기 좋은 종목 플러스 50% 먹기 좋은 종목에서 탑원, 원탑이다. 원탑. 원탑으로 따지면은 이거 선진 비티 사이언스가 제일 좋더라, 제일 좋더라. 이렇게 좀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여부라든지 매도 여부는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네이버밴드 무료방이 있죠. 네이버밴드 무료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장하시면 같이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이 뭐냐? 두 번째 종목은 요거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고 하니까요. 원래는 제가 저녁에 저녁에 무료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요 짧게 오늘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국 BNC라고 하는 종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한국 BNC는 뭐냐? 뭐 제약바이오 쪽이죠. 제약바이오 쪽인데 제약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쪽에 한국 BNC 쪽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이제 가격이 5천원대니까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고요. 적당히 적당히 비중을 조절하면서 한번 들어가볼만한 종목이 한국 BNC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은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주 그냥 날라가고 있는 섹터가 있죠.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비만치료제입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비만치료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도 또 관심 있으신 분이 또 꽤 많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체중을 빼려 체중이라든지 다이어트 하려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운동하고 돈도 쓰고 또 시간도 투입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비만치료제가 일상화 된다고 하면은 운동할 필요도 먹고 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살 빼기 위한 살을 빼기 위해서 체중 조절하기 위한 그런 운동 굳이 막 우리가 쫓아가면서 체육관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비만치료제 간단하게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쪽 비만치료제가 또 우리 국내로도 본격적으로 상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이쪽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인벤티지 랩이죠. 인벤티지 랩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장조급 종목이죠. 이쪽 비만치료제 쪽에서 대장조급 종목인데 많이 올라와 최근에 많이 올랐죠.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달 이후로 9월달 이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9월달에 쭉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인벤티지 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새 잘나갔다고 있던 것이 요런 것도 있죠. 올릭스라고 하는 종목도 있죠. 올릭스라고 하는 종목은 오히려 더 아까 인벤티지 랩보다는 요쪽 올릭스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더 가파르게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9월달부터 여러분들 9월달 9월달 10월달 그렇게 막 시장이 막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릭스라는 종목 그냥 쭉 하다가 그냥 최근에 오히려 이번주 들어서 더 급등 나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올릭스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니죠. 나올 수도 있죠. 고점이 있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건 아니죠. 고점이 있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 있는 거 안전한 자리에 만약에 비만치료제 쪽에서 안전한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BNC 쪽이 좀 낮지 않나 이래서 저는 이거 비만치료제 쪽에 한국 BNC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크게 올라섰던 적이 있었죠. 과거에 크게 올랐었던 적이 있다가 6만 7천원이네. 최고점 6만 7천원까지 갔다가 지금 90%죠. 90% 90% 하락해서 지금 5,450원 90%도 한 92%네요. 고점 대비 92% 빠진 5,450원 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그냥 구를 파면서 내려왔었던 것이 이제 살짝 살짝이 어떻습니까? 들어 올렸죠? 원래 3월달 3월달 올렸다가 다시 내렸고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바닥을 타면서 바닥을 타면서 바닥권을 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한국 BNC 이거는 이제 비만치료제 쪽 그래서 아까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올릭스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50% 이상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50% 이상 올랐는데 이거 비만치료제 쪽에서 한국 BNC 쪽도 한번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만치료제는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 미래성장산업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도 관심있으신 분이 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 체중이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그러면은 제일 뭐한게 건강에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무릎 무릎에 제일 먼저 체중이 갑자기 늘면은 무릎에 갑자기 부담이 되죠. 약간 그렇고 그래서 좀 체중을 어떻게 뺄까 이럴 때 이제 비만치료제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 BNC라고 하는 종목도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약바이오인데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아주 현재로서 그렇게 많이 좋은 피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의 흑자 영업이익 흑자 그다음에 순이익 흑자고요. 매출액은 작년도 한 810억 올해도 뭐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대동소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 갑자기 막 확 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좀 비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역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체 재료인 히알루론산 콜라겐을 가공하여 의료기기 의약품 코슈메스티컬 제품 등 전략적 응용 응용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필러라든지 유착 방지제 또 콜라겐 흡수 성향 피복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0년 식약처로부터 보톡스 수출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용 성향용 제품군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술 시술용 제품 판매 증가도로 매출 성장 점막 그래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 관련 보톨리눔 톡신 필러라든지 보톨리눔 등의 미용 성향용 제품군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대미 매출 성장 시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국 BNC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약 바이오 속해 있습니다만 상당히 안정적이죠. 부채비율 10% 상당히 안정적이고 유보율 3000% 유보율 3000% 그러니까 엄청나게 회사 회사 자체적으로는 돈을 쌓아 두고 있다는 거죠. 아직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그런 큰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쪽에는 그런 실적 증가가 더 크게 또 나올 수도 있죠.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종목이 바로 한국 BNC다 해서 50% 50% 정도 먹기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먹기 좋은 종목 두 개는 뭐다 첫 번째 선진 뷰티 화장품 쪽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두 번째 비만 치료 쪽에 한국 BNC 이렇게 두 종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매수가격 매수가격이라든지 목표가격 손절가격 요거는 따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밀릴 크게 밀릴 자리가 아니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어디 네이버밴드 있죠. 네이버밴드로 오시면 제가 어디죠. 무료 네이버밴드 네. 무료 네이버밴드 주식방 요쪽으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 뭐다 리딩 리딩을 또 해드립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사인을 드리니까요. 그것도 따라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료 네이버밴드 에서는 또 AI 캐치 AI 캐치 AI 캐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AI 캐치 AI 인공지능 이용해서 인공지능 이용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자동으로 추출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크게 크게 성공한 종목 같은 경우는 40% 50% 까지 단기간에 일주일도 안 걸려서 40% 50% 매수하자마자 여러분 매수하자마자 매수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40% 50% 올라간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것을 바로 AI 캐치가 지금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이 안 나냐 그럼 손실이 전혀 안 나냐 그건 아니에요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때는 몇 프로? 마이너스 5% 손실 날 때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 나면 거기서 손절 딱 치고 왜 단기단타거든요 AI 캐치는 말 그대로 단기단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면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무료 네이버밴드 방으로 오시면 이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네이버밴드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무료 네이버밴드 링크가 있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제목 유튜브 보고 있는 유튜브 제목을 손가락으로 치면 밑에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영상 설명문이 나오죠. 설명문 상단쪽에 무료 네이버밴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그쪽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홍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달에 9월달에 지금 압도적 9월달 여러분들은 쉽지가 않았죠. 9월달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 또 9월달에 매일경제TV 매일경제TV에 활동하고 있는 전체 전문가 전체 전문가가 이제 운용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각자 전문가들이 힌트라고 하는 힌트라고 하는 계좌를 하고 있는데 이제 VIP 종목 VIP 종목과 연계해서 연계해서 이제 수익률을 결제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 우리 방에서 바로 수익률 매일경제 수익률에서 전체 1등 9월달 전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투자왕 이렇게 현역투자왕으로 이렇게 등극이 됐습니다. 9월 힌트 수익률 1위 그래서 고강성 매니저로 올렸습니다. AI 캐치 최강단타 10월 주도주 선전 비책 원래 우리 방에서는 일단 고강성 매니저하고 저 고강현 대표하고 둘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고강석 대표가 주로 유료방에서는 유료방에서는 고강석 대표가 주로 하고 있어서 혼자만 올리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고강성 대표 매니저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현역투자왕으로 9월달 10월달은 이제 10월달 끝나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현역투자왕 좋습니다. 그래서 현역투자왕 기념으로 현역투자왕 기념으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힌트 VIP 계좌 수익률 전체 1등 기념으로 1개월 하시면 10일 추가 1개월은 10일 추가 하고요. 3개월은 1개월 추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유료 VIP 회원 가입 문의는 1588 0648 전화번호만 한번 적어드릴까요? 1588 0648 네 고요. ARS ARS로 ARS 전화죠. 자동응답 전화로 이제 간편결제 카드로 간편결제 할 수 있는데 그 번호는 02 3490 4679 이쪽으로 하시면 바로 가능하고요. 현금으로 입금하실 분들은 이제 계좌 주는 이제 매일경제 TV죠. 매일경제 TV 의리은행 계좌죠. 의리은행 계좌 1005 다시 201 다시 991 310 네 그래서 이런거 계좌번호라든지 이런거 적기 어려우니까 요거 1588 0648 1588 0648 이쪽으로 전화해서 유료가입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힌트 AI 캐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AI 캐치 아침 9시에 AI 캐치 요거는 지금 캐치했던거 캐치했던 것을 실제로 사진 찍어서 보낸건데요. AI 캐치 AI 캐치로 인공지능이죠. 한마디로 인공지능 유행에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 올라갈 종목 오늘 올라갈 종목 자동으로 빵빵빵빵 추출해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또 개발했습니다. 독점 개발했습니다.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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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캐치 독점 개발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 시큐센이란 종목 11% 모니터랩 25% 올릭스 14% 알체라 15% 사이버원 14%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팍팍팍팍 캐치를 한다. 바로 그것이 바로 AI 캐치다. AI 캐치 네 그래서 이런 AI 캐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무료방에서는 무료방에서는 한 종목을 이렇게 뽑아서 한 종목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해서 과거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엑셀 세라퓨틱스 그 다음에 TDS 팜 이런 것이 뭐 순식간에 순식간에 뭐 40% 50% 그냥 바로 찍었죠. 네 그렇습니다. AI 캐치는 무지막지하다 한마디로 AI 캐치 당일 급등 종목 자동 추출 서비스 그래서 아침 9시 땡 하면은 장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AI를 이용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합니다. 자동으로 추출 그래서 추천 당일 바로 급등 예상 종목을 선택해서 하루 하루 좀 늦으면 3일 내 단기 단타로 빠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AI로 쪽집게 자동 추출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닷권 캐치 캐치를 저 높은 데서 쫓아가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권 바닷권에서 캐치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그래서 안정성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수 매도 사인만 따라오면 만사 오케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안드렸습니다만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AI 캐치 AI 캐치로도 잡혔죠. AI 캐치로도 튀어나온 종목입니다. 자동으로 추출된 종목이어서 다시 한번 최근에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월 9월 달에 힌트 계좌 VIP죠. VIP 수익률 1등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전문가 방에서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안된다 하시면 우리 방으로 고광석 대표 고광현 대표 이렇게 둘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으로 변경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광석 대표는 세력의 심리라든지 상위 1%만 하는 투자 비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비밀 이 투자 비밀 아무나 알 수가 없는 진짜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투자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AI 캐치로 자동 추출 좀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매수매도 문자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매수매도 문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 해놓으니까요. 저녁이냐 주말에 휴일에 녹화 방송 보시면 좋을 것 1개월은 88만원이죠. 88만원인데 힌트 1등 1등 기점으로 10일 추가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고요. 3개월 하시면 1개월 추가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유료 가입 전화번호는 1588 0648 이거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8 0648 06 매일경제TV MBN 골드 고객센터 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해서 고강석 대표 아니면 고강현 대표 유료방송 VIP 방송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전화가 가능하고요. 오늘 주말에 전화통화가 안되시면 월요일 아침에 전화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저녁에 하는 시간인데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짧게 진행했습니다. 미국시장 미국시장을 정리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10월달 10월달에 50% 플러스 10월달 끝나려고 하면 2,3주 남았죠. 5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2개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한국 BNC 화장품 하나 비만 치료제 하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AI 캐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힌트 힌트 계좌 우리 우리가 9월달에 압도적인 매일경제TV 전체 전문가 중에서 압도적인 일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밴드 무료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료 네이버밴드 월요일부터 다시 출발하니까요. 거기서 뵙도록 하고 유료방에서 오신 분들 역시 월요일 아침 유료방송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